전투 결과 프라이머리스 스페이스마린이란 것들은 카디아를 지키던 허접 고기 덩어리들보단 겁나 딴딴하나 보구만 모타리온께서 하신다면 크게 노하실 안다면 말이지 아 우리 프라이마크 놈은 보고받기 전까진 절대 모를거야 너그신의 부패가 그작자 머리를 조져놨어 걘 지금 지 형제놈이랑 맞장 뜰 생각만 하고 있다고 그냥 적당히 좀 조작해놔 그리고 네타무스에서 재집결한다 저... 뭐? 그... 아... 귓구녕을 구더기로 공구리 쳤나 우리같이 원대한 계획을 시원하게 말아먹은걸 그 말라 비틀어진 허풍선이가 듣기 전에 좀 조작해놓으라고 뭐? 뭔데? 네 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... 죄송합니다 예약하셨습니다 그... 그...